오늘의 주사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주사위가 있는 이쪽 방안의 뚜껑을 닫아보겠습니다. 이 주사위가 8개의 작은 주사위가 적게 될 겁니다. 지시 지시시죠? 짠 신기하죠? 사실은 이쪽 안에 이게 있어가지고 자석이야 자석 자석 이렇게 작은 주사위를 채워넣으면 채워넣어가지고 주사위를 빠지지 않게 살살 또 빠졌네요. 또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.